이거 한때 저거 찍고 배우로 전업할까 생각했었거든요. 진짜 멋있다. 멋있다. 탓자 같아요 오빠. 괜찮아? 다리 길어 보이지? 네. 어쨌든 재수가 처음이야. 아 진짜요? 거침질해.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 혼자 사는 짓 같지가 않아. 저기 저쪽 방도 있어. 이 방은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? 이 방은.. 서재예요? 이 방은 이번 달에 처음 들어와. 이 방은 처음 들어온다. 자전거는 손에 댄 적도 없어. 한 번도 안 탔어 진짜. 새 거구나 아니야? 공부가 깨끗해. 중요한 거 바람 빠졌다. 한 번도 안 타는데 바람이 빠졌어. 바람 빠졌어 봐봐. 그럼. 바람 빠졌어. 아 사고 안 타면 바람 빠지는 거지. 야. 어쨌든 웰컴 투 마이 하우스. 온 이유가 우리 집 구경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. 사실 우리가 기록도 중요한데 퍼포먼스도 되게 중요해요. 지숙이 네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.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주부 교실 이런 거 있잖아요. 백화점 문학 센터 있잖아요. 부르는 수준으로. 네. 그러면 그 수준에 알맞는 곡으로. 오케이. 랩. 랩. 지숙이 좋다 야. 원, 투. 원, 투, 스프라이. 어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아 재گ laughter polymer 아 아 왜 이렇게 쳐다봐 봐.... 아 저 아니 아니에요. 물 ثger clearing. 한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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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나무가 한 그로 소리가 있어요? 형도 여기서 찍어주세요 구멍나무야? 뭐라 한 번 떼고 있거든 지금 기억나는 건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두 동작이 들어가네 그럼 지수가 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너무 쉽다 너무 쉽죠? 너무 쉬우니까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보고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거기 보인 신내렸네 진짜 힘이 있어요 진짜 알았어요 와 완전 너무 잘했어 이제 정수부만 남으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너 되게 귀엽고 깜짝해 진짜 귀여워 태권마 한 번 봅시다 지금 구멍 개최하려고 하는데요? 구멍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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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 아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진짜 다들 잘하셨어요 지수이가 오빠 정말 잘해요 이러니까 정말 잘하는 거 같아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이게 참 이러고 있고 이게 참 잘하는 거야? 잘하는 거야? 어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아니 아니 느낌이 좋아 아니 있어 춤을 처음 봤다 잘하지 그니까 아 춤을 처음 봤다 잘하네 이 곡은요 무슨 착하하면 되는 거야 그래 완벽하게 구해내려고 하시네 왜냐면 오빠는 푸멍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더욱롭이잖아 오빠는 다 하시는데요? 괜찮네 다음 거 나와 다음 거 자 보이를 찍었죠? 더 쉬워요 배고플 때 배를 만지는 것처럼 오른발을 내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labая 안 up 앞으로 가 앞으로요 뒤로 또 가지 아니 되면 아마 위로 올라가란 거야 뒤로만 가라고? 아 위로 왔잖아 어 이 사람은 못 들겠어요. 왜 19등 차인데. 19등 차인데 발을 갖다가 위로 올라오겠지. 아니지 그게, 봐봐.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요, 이렇게. 그래. 꽉 들어주지 말고요, 막판을 그냥. 아니, 최소. 속이잖아요, 앞을. 둘이서, 둘이 비록. 봐봐. 내가 다 올라오르네. 아니, 위로 올라갔잖아. 아, 위로 올라갔잖아. 아니, 봐봐. 위로 올라갔잖아. 아니, 왜? 왜 위로 올라갔지? 아니, 어떻게 하라고. 왜? 아니, 위로 올라오르네. 왜, 왜, 왜? 아니, 왜? 그러면 오빠한테 이렇게 한 거거든요. 뒤에는요,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만 가면 됩니다. 오케이. 코찌리, 코찌리 하면서 골반을 뒤로 튕겨도 앞으로 와야 돼요, 이렇게. 이렇게. 이거부터 해볼게요. 돼요. כן.